넌 항상 그런 식이야 누나! 친구야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나한테 여자는 강소영 하나다 어우 우리 헤어지자 뭐? 누나는 무슨 헤어지잔 말을 핫도그 먹다가 해 잘 주네 누나 누나! 야 넌 잘해줬다며 뭐 해줬는데? 난 누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옆집 떡볶이 중간 맛에 소세지 추가 떡이랑 소세지랑 치즈 돌돌 말아서 그걸 먹고 쿨피스로 입가심 어우 무서운 새끼 헤어지기 전날에도 말이야 누나가 만화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누나가 좋아하는 웹툰을 발견한 거야 근데? 근데 그게 유료로 전환됐다고 우울해하더라고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셨지 그렇게 막 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저등을 에? 불법으로 보면 에? 더둑놈이지 더둑놈 소영씨 온다 액션 다시 액션 누나 미안해 알면 됐어 누나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좋아 먼저 나가 있을래? 응 알았어